제가 지금 들려드릴 파인드라는 곡은요 실종 아동찾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실종 아동찾기 중에 첫 번째 주인공이 송혜양의 아버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직접 가사를 쓰고 또 실종 아동 가족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미해져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딘가에 네가 있을 것 같아 먹먹했던 또 하루가 지나고 다시 눈을 뜨고 널 만나러 가 소리 좀 불러봐도 어디에도 아무데도 없는데 함께했던 그곳에서 너의 모습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게 오늘도 나 애써 버티고 있어 하염없이 눈물이 또 흐르고 오늘도 나 애써 버티고 있어 혹시라도 너도 날 찾을까봐 기억 속에서 기억 속에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함께했던 그곳에서 함께했던 그곳에서 너의 모습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게 바람이 흘러 바람이 흘러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잃어버린 시간 찾아 더 사랑할 거야 그 날까지만 잘 지내줘 왜 이런던가 ㄴㅊ 너의 모습 나의 모습 그렇게 함 더 넓은 문턱에서 어둠 속에 빛을 밝혀 기다리고 있을게 밤 안에 반짝이는 너를 위한 별이 되어 기다리고 있을게 영원토록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게